영상을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각종 모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 안녕하세요 유서입니다. 이번에 가지고 온 모드 같은 경우 인피니티 건틀렛 모드라고 합니다.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일단 따로 조합이 가능하다고 해요. 이렇게 보석을 만들 수 있는데 조합법 같은 경우 해당 다운로드 사이트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해서 다 꺼내주도록 할게요. 스톤들을. 여기 스톤들을 다 꺼냈습니다. 그 다음 인피니티 건틀렛을 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. 일단 아직 뭐 별도 효과는 없습니다.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주면 사용이 되는가? 오른쪽 클릭하니까 뭐 흡수되는 것 마냥 이렇게 되는데 뭐 아무 효과도 없으면 일단 안되네요. 안됩니다. 어떻게 뭐 명령을 입력해도 뭐 안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이게 왜 이런지는 모르겠고요. 제대로 적용된 것 같은데 펑션도 되는 거 보니까. 자 아무튼 원인은 모르겠으나 이러한 모드로 합니다. 이게 장착을 하면 막 뻥뻥 터진대요. 아무튼 네 이러한 모드였습니다. 이상이성이었고요. 앞으로 이런 영상은 더 많이 보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